로드 넘버와는 3년 전에 계획이 돼서요 오늘을 사는 전쟁을 잊어버린 세대들에게 한국전쟁의 비극과 함께 정말 한국당을 지켜낸 수많은 영웅들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고요 사랑과 우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방하겠습니다 김영태의 진달도 한 번 더 준비한 스태프들은 김영태를 진달해 주시는군요 이 정도의 시간을 부탁드립니다 어느 폭탄으로 1분 정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더 필요합니까? 이제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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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